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가 사상 최악의 전염력을 가진 호흡기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로 구분된 것입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당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전염력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감염자가 빠르게 늘며 전체 확진자의 83% 상당히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CDC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4차 대유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늘어야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한데 아직 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도에서 최초 발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됐던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40에서 60%가량 전염력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속한 백신 접종만이 또 다른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